너부갓네살왕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번 얘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너부갓네살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에서 너부갓네살왕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할 길을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그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 너부갓네살왕은 문제가 많은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그는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진짜 필요한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너부갓네살에 고난 이후에 정신을 되찾았고 정신을 되찾았고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난 너부갓네살왕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또 36절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37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 너부갓네살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다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셨는지 정확한 그 의도하심을 지금 정신을 차리고 파악한 사람이 너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나 첫째요, 고난당하기 전에 스스로 교만을 꺾으시면 돼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난 너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에 너부갓네살의 치명적인 미련함이 있고 너부갓네살의 지혜가 있는 이중증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고난당하기 전에 좀 깨닫지 그만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 고난 아닙니까?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 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어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부갓네살이 27절에 다니엘의 대안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그냥 왕이 수치스러운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었대잖아요. 다니엘이 당신 진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 포악한 짓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라니요. 공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떡한다고요? 내 위치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포악한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 하나 더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극률이 어기라는 거예요. 27절. 그런 저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극률이 어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난한 건 물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으로 뭔 말씀하느냐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웃들의 편이 되는 거 가난하고 힘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 약자,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